네, 이번 시간에는 에스타르 동사의 부정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부정문이니까 어떤 말을 만들지 한번 살펴볼게요. 우리는 피곤하지 않다. 피곤하다. 이 영어로 하면 tired인데요. 스페인어로는 깐사도스라고 합니다. 어떻게 되나 보죠? we are tired 했는데 부정문이니까 여기다 뭘 붙여요? 낫을 붙였듯이 스페인어는 뭐냐면 자, 이 자리에 뭐 들어가는지 아시죠? 그렇죠. no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자, 그런데 주어는 시절대도 없이 생략되죠.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다? no estamos cansados. 우리는 피곤하지 않아요. 라는 의미가 되죠.